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пошnahmen for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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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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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면을 넣어서 버터 계란 소금 설탕 다진마늘 다진마늘 전화 계란 고추를 볶아주세요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치즈 송편으로 떡강정을 한번 만들어봤구요 탱글탱글한 중국당면을 이용해서 불닭 잡채도 한번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치즈 핫도그랑 양념치킨, 닭다르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볼거에요 오늘은 좀 빨간 음식이 땡겨가지고 한번 불그스름한 음식들로 잔뜩 차려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잡채에서 매콤한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중후당면 식감이 너무 좋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고소한 향도 나는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맥주 마시고 공게는 까맣고 레몬패의 입이 너무 좋고 이렇게 Sneeze는 강렬패AKE 치즈, 치즈, 치즈과 치즈 치즈annya 많이 입고 치즈, 치즈,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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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고기 건더기를 듬뿍 올려서 고기 건더기를 듬뿍 올려서 고기 건더기 고기 건더기 너무 맛있다 다음은 송편떡강정 먹어볼게요 중국당면이랑 다른 쫀득한 식감이네요 고기 건더기 안에 치즈가 들어와서 담백한 맛이 나는게 맛있어요 수육 매콤달콤 마요네즈맛 마요네즈맛 오징어 잡채가 진짜 맛있다 그런데 끝까지 계신지는 않았어요 아이스 많이 남겨요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잘 먹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